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는 목회자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목회자들의 성윤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윤리적 갱신을 위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1교회 전모 목사의 성도성추행, 라이저 코리아 이모 목사의 청소년 성폭행은 모두 목회자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목회자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교회와 학교가 목회자 성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자각하고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는 장신대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목회자 성윤리 세미나에서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목회자에게 부여된 권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타인을 수단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문제의 원인으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문화, 낮은 자존감과 칭찬에 대한 욕구, 영적 침체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예방법 및 사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신학교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윤리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윤리강령과 법적인 제도와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 성문제를 개인의 일탄 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백광훈 원장은 성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식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종합적 수습 매뉴얼을 갖춰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